반갑군 반갑군 두장변아 전문성 아니 전옥성 전투치면 거의 이정도면은 피해는 피스라는거 아닌가 피해는 피의 최적화 난타파괴 포칼 난타파괴 포칼 난타파괴 포칼 몸박하자 전투에 있는데 엘리트는 못갈거같고 지금 덱이면 딜카드가 너무 없기 때문에 포칼 빨면 잡을 수 있을거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은 좀 아닌거같은 네네네네 칼 빨면은 난타파괴 기사 시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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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데 아이 저금통 2박은 서야지 육강령 기사의 생으로 잡을 수 있을까 락스 걷는디 P정도 깎았으면 잡겠네 몸박이 한장이 아니라서 잘 잡는구만 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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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 락 2판 신성 정신화 미라스온 제거까지 뭘 골라야 될지 주판 제거 이렇게 할까? 거짓 같은 슬랩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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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슬랩크 거짓 같은 슬랩크 거짓 같은 슬랩크 거짓 같은 슬랩크 거짓 같은 슬랩크 포즈들라는게 낫을까? 포즈들라는게 낫을까? 또 시계 아니 왜 이게만 하면 해싱이 나오지? 포즈들라는거 같아 포즈들라는게 낫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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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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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 space. 안녕. 안녕. 같은데? 이걸 미친게 딜이 왜 저래 이걸 전투체맨을 못 뽑아가지고 옌나탄 슬 폼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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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쿨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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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거지다. 거지. 버려. 플렉스. 이야클은 거지이면서 부자입니다. 속포에다가 인공물 빼는 게 낫겠지. 그 아저씨 대신 거지를 누리겠습니다. 아, 나 얼른 사도 못 까먹었네. 아, 네, 나 이제는 거구나. 다행히는 거구나. 다행히는 거구나. 아, 나 그냥 꼼짝이야. 저게 다행히는 거구나. 안녕하십니까 이제 얼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양초 아무것도 아닙니다 피단병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트르시카 유부를 천천히 줍니다 해골 장식품 해시계 미쳤구만 78 에너지 얻음